우리 기준님을 바라보자면 내가 딴 건 못해도 내가 부모님 복도 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내가 그런다고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내가 아주 지식이 높아서 뛰어나고 내가 손에 기술이 많아서 내가 돈을 버는 능력이 있진 않아요 오르지 내가 잘한 거는 이 남자랑 결혼한 거야 이 남자가 고지식하기가 이를 때가 없고 고집도 엄청 세 근데 내가 딴 짓도 안 하고 내 여자가 제일 이쁜 줄 알아 우리 기준님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알고 이렇게 저렇게 공주님처럼 떠받들고 사는 게 우리 대준님이야 단지 우리 대준님의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돈을 못 벌어서 돈을 건다고 아주 못 벌진 않는다 근데 우리 기준님이 바라는 이만큼이 안 되고 이만큼 정도여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돈을 못 버는 남자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옆집 남자를 바라보니까 이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남자 돈을 못 버나? 내가 이혼하고 딴 남자를 만날까? 절대 지금 이 남자가 더 최고야 옆을 보고 뒤돌아봐도 누가 나를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 것이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돈 벌어갖고 살 능력 안 돼요 안 돼요? 자순 키우고 능력 없어요 그나마 우리 대준님이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하니까 우리 기준님이 이때까지 편안하게 살아왔다 내가 어떤다 어쩐다 막 남편한테 골머리 안 앓고 금전에 있어서도 쪼개쪼개쪼개 쓰는 우리 기주지 돈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살아왔진 않아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우리 자손들을 놓고 이 자손들 잘 키워보려고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게 없지 않아 있고 내가 뭔가 조금 해서 보태줄까? 내 아이들 그래도 가위비라도 조금 나와서 내가 뭐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우리 기준님이 그죠? 말을 해요 맞아요 근데 내가 이제 와서 딱 뒤돌아왔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제가 근데 피부 미용을 10년을 했어요 기다려봐 어 네 알겠어요 지금 와서 내가 피부 미용을 했다고는 하지만 내가 다시 되돌아가서 아 그거 힘들 것 같은 거지 내가 체력적으로 등치는 좋지만 체력적으로 되게 지금 약한 편 내가 뭔가 조금 움직이고 나면 내가 좀 쉬어야 되고 내가 약간 당뇨 쪽으로 이쪽으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체력이 완전 지금 저질 체력이 동네 한 30분 이렇게 걷고 나면 한 3시간 자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까지 체력이 바닥인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나가서 막 힘든 일을 하기에는 지금 조금 버거워 그런다고 내가 앉아가지고 막 공부를 하기에도 내 머리가 안 될까요? 그렇게 뛰어나고 낫나진 않습니다 아 아쉽네요 내가 이 자손 둘째 자손을 놓으면서 체력이 더 확 떨어졌고 몸이 되게 많이 안 좋아졌대 자손을 놓으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조금 뭔가 상처도 받았고 마음 아플 일이 있었대 자손을 얻어서 내가 좋았지만 내가 뭔가 되게 슬픈 일이 있었고 내가 되게 마음이 아파서 그거를 추스리는데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허탕하게 웃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우울증이 들어와 있고 우리 기준님이 그래서 내가 티 안 낼라 보다 보니까 더 밝게 오바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야 내 마음이 많이 아픈데 이건 신랑한테도 말을 못하겠고 아프다 말을 오늘 누구한테도 말을 할 데가 없어 지금 그래서 그냥 내가 혼자 삭혀야 되고 내가 혼자 이겨내야 될 것 같아서 무더니도 우리 기주가 애를 쓰고 있어 지금 맞아요 그래도 걱정하지마 이 자손들 보면서 내가 또 이겨내고 이겨내고 아기 하나를 잃은 거야? 유산 둘째가 쌍둥이 됐는데 한 명이 도퇴된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쌍둥이라서 부담스러웠어요 첫째가 너무 연년생이라서 둘 다 그렇다면 너무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지 말고 둘 다 살렸을 수도 있었다라는 마음속에 생각도 있고 또 둘 다였으면 내가 버거워서 어떻게 키웠을 거야 체력적으로도 안 됐어요 그러니 내가 그 마음의 상처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증이 더 쑥 들어온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라도 해서 움직여 보고 싶고 내가 뭔가라도 막 빨리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조금 조급함이 들어와 있어 근데 그 조급함을 조금만 내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찾아봤으면 좋겠어 돌이켜봤으면 좋겠고 내가 되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뭔가 자꾸 내가 이렇게 넋을 놓는다 그러죠 뭘 하면서도 내가 멍한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뭔가 공부를 책을 잡아도 책을 읽어도 이렇게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아 계속 머릿속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눈은 책을 보고 있고 이런 형국이야 그래서 내가 조금 총명함을 가졌으면 좋겠고 조금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 봐 내가 조금 빠릿빠릿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내년에 내년 쪽으로 본인한테서 문서가 들어와서 그 문서가 이동을 할 거야 문서 들어온 걸 이동을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내 후년에 2, 3년 안쪽으로 내가 움직이시는 게 더 좋고요 내가 금전에 운이 없다 소리는 안 나오거든 근데 내가 뭔가 받은 것도 있고 뭔가는 있다 받은 게 없어요 부모님한테 받은 문서가 없어? 일도 없어요 그냥 약간 내 명의를 빌린 거지 그냥 주지 않았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때는 문서로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내가 문서를 받았을 때 이 문서가 그래도 나한테 복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묵혀놓고 그대로 놔뒀다가 지금 뭔가 팔고 뭐가 움직여서는 안 되는 상황 그래서 내년 쪽으로 내가 조금 움직여서 뭔가 문서가 하나 내가 집을 이동을 하든 그걸 어디서 뭔가를 사가지고 재개발에 집어넣어놓든 뭔가 그래서 문서 쪽으로 내가 하나 들어오는 게 있어요 사도 돼요 제가? 내년에? 내년에 사세요 그래서 내가 금전에 이동이 조금은 있을 거야 내년에? 근데 내년에 사실 저는 금리가 너무 올라서 상환을 하고 싶거든요 갚고 싶거든요 돈을 집을 근데 사는 게 좋아요? 문서를 잡는 게 내년에 차라리 나요 그리고 우리 기준님이 그걸 못 갚는다 소리는 안 나와 금리가 올라갔어다 어쩌다 했어도 그리고 내가 지금도 돈을 들고 뭔가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고민을 하고 있대 그리고 고민하지 마 그리고 내 엄마 아버지가 지금 뭔가 움직이시는데 있어서 내가 금전을 갔을 때도 내가 내 아빠한테 조금 뭔가 삽삽삽삽 해야 되는데 우리 기준님 그게 없어 무뚝뚝하게 아주 부모님한테는 엄마 아빠 쓰라고 그러고 저는 그냥 엄마 아빠는 잘 살아 약간 이런 스타일이지 근데 기준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사후자손한테 주든지 아니면 내 새끼들한테로 뭔가 내려올 게 있대 물론 기준님이 있으니까 주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내려올 일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금전에 있어서는 그래도 내가 돌아가시면서 줄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조금 잘 살았으면 좋겠고 조금 잘 그 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 기준이야 아들한테 더 많이 주겠죠 아들한테 거의 다 주겠지? 아니야 조금 주겠지? 죽이는 할 거야 어쨌든 죽이는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딸 자손은 잘 키워라 딸 자손 이 자손 두째 자손 이 자손이 쌍둥이여서 나왔을 때 혼자서 그 짐을 다 지고 왔어 그래서 이 아이가 샘도 많고 아마 땡깡도 많을 거야 큰아이보다 내가 비교해봤을 때 이게 뭐지 막 버거울 정도로 내가 내 자식이지만 버거워 가끔씩은 근데 이 아이의 고집이 엄마와 아빠의 고집을 다 합쳐놓은 만큼의 고집이 센 아이가 이 아이야 내가 이길까요? 아뇨 내가 못 이길까요? 지금은 덜한데 점점점점 우리 기준님이 이렇게 키워보면서도 와 버거울 때가 많아 그래서 이 아이 자손은 어디라도 내가 잘 명딸이라도 걸어주고 분명히 삼신에서 잘해서 받은 아이야 지정해서 받은 아이니 이 아이 잘 키워라 잘 키우고 나면 나중에 내가 내 자식한테 그래도 득볼날이 있는 자손이다 둘째가? 응 그러니 자손 잘 키워주고 내가 우리 기준 원래는 그래도 내가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만 삭 내가 걷어서 내가 움직여야 걷어지지 가만히 있으면 걷어지지 않아 근데 내가 자꾸 깔아앉는 게 있어 맞아요 내가 자꾸 깔아앉으면서 움직이고 싶지도 않고 뭐라도 안 하고 싶은 우울증이 들어왔어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래서 그 우울증 빨리 걷어서 내가 뭐라도 활동을 하면서 그걸 떨쳐내야 돼 그래서 올해 공인중에서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거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거 하면 부동산? 써먹을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합격부터 해라 합격도 하기 전엔 무슨 제가 옛날에는 2, 3년 전에 1차를 붙긴 했는데 그 애 임신해가지고 하는 일 2차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가 1차로도 하나 붙여놓자 일단은 이러고 그냥 하긴 하는데 근데 책 아까 얘기했잖아 책을 보면 뭐하냐고 책장이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기준 아까 그 책 얘기가 왜 나오나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구나 책장이 안 넘어가잖니 내가 올해는 없다 내년에 돼야 그래도 내가 조금 1차는 붙고 그래도 내년에 쭉 갈지 내년에 어쨌든 1차는 붙는다 올해는 아니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이 없고 멍증이 없어야 네가 책을 봐도 집중을 하지 지금 뭔가 집중이 안 돼 내가 공부하려고 들어갔는데 뭔 집중을 하니 그러니 내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부터 걷어 그리고 내 마음 내가 툭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못 털어 그리고 내가 뭔가 계기가 필요하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서 학원도 등록은 뭘 또 하는데 집중을 해야지 선생님 3월에 둘째가 어린이집 가요? 괜찮아요 그럼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 아이가 어린이집 간다고 내가 힘이 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털어야 돼 잊을 건 잊고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 내가 으쌰할 힘이 나거든 아이가 뭐 옆에 와서 얼마나 괴롭혀서 내가 공부를 못하니 아이 핑계대지 마 본인 스스로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혼은 절대 하지 마라 이 남자만한 남자가 없다 맞아 알겠지 더 잘해줘라 얘 너 어떻게 돼가지고 완전 무슨 이 남자는 엄청 사랑하는데 이 남자는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집안일도 도와줘야 되고 아주 맞아요 너무 세상에 이런 남자가 없다 얘 진짜 정말 땡 잡았다 너무 사랑해요 제가 잘해줘라 그래도 한 번씩 발도 좀 주물러 주고 좀 그래봐봐 네 발 주물러라고 하지 말고 알겠죠? 저 장난 아니게 잘해요 아 둘 첫째는 그냥 무난 무난해요? 네 알겠어요 여기까지 볼게요